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다육이 분갈이를 하다가 도중에 분갈이 설명을 했구요. 지금 다육이를 구매할 때 보면 그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옆에 새끼친거 같은게 있어요. 어 저기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개 한 네다섯개의 새끼가 옆에 다 있는데 얘는 아직 어리니까 분리 안됐지만 이렇게 크게 된거는 분리해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갈이 했구요. 그런데요. 지금 영상 찍는 이유는 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를 갖다가 살짝 해봤는데 이렇게 끊었는데 잘 끊어져야 되는데 얘는 아예 뿌리가 없구요. 그 다음 두번째 큰 것도 뿌리가 없고 세번째 얘가 제일 뿌리가 왕성해요. 그럼 원래 얘가 엄마였고 나머지가 새끼들이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면 얘는 지금 소독해서 그러니까 소독약 그 유안낙스 리스테린 소주 등을 탄 물에 닦아서 원래 하던 대로 분갈이 제가 하던 방법대로 하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뿌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 다육이 들이 그 음 웃자랄 때 입술을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입자루를 떼서 어 그 뿌리를 내게 이렇게 놔두잖아요. 원예상토 위에다 그냥 올려만 놔도 이렇게 어 약간의 분무 해놓으면 그냥 나와요. 뿌리도 나오고 새싹도 나오고. 요거는 염자 염자구요. 염자니까 더 쉽지만 얘가 성미인인가 잘 모르겠는데 얘도 이렇게 나요. 얘는 너무 물을 안줘서 말라버려서 그렇구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던져놔도 뿌리가 이렇게 나요. 지금 제가 이거 언제 해놓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얘들도 이렇게 어떤건 뿌리가 났는데 잎사귀들 이렇게 뿌리 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뿌리 안나고 뿌리와 새끼가 같이 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얘는 구매한 건데 얘가 저는 본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뿌리가 없구요. 두번째꺼. 그런데 제일 작은게 뿌리가 있어서 걔는 아까 소독해놨는데 소독해서 너무 작잖아요. 잎사귀가 겨우 하나 둘 셋 네개인데 이 두개는 또 떨어질 것 같네요. 얘는 기존에 그 뭐르죠. 제가 2008년도에 다육이 키울 때는 전부 그 작은 밀잎 마사토 그거를 세척해서 닦아 가지고 했구요. 지금은 중립을 주로 사니까 이 관엽식물을 많이 키우니까요. 중립 마사토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그 원해상토 1 그 다음에 펄라이트 1의 비율로 해서 하고 그 위에 다시 또 마사토를 깝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저번에 하나 영상 찍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설명할 것은 뿌리 없는 얘. 뿌리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이렇게 제가 정남향 그러니까 완전 남향이어서 햇빛이 잘 드는 그곳에 살 때 그 베란다에서 키우던 야생화 였는데 지금 오랫동안 놀고 있었어요. 이거를 원해상토로만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 올려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뿌리 없는 다육식물을 하는 방법 저도 그냥 뭐 꼭 그 이거 뭐 저는 도사는 아니니까요. 그냥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2008년도에는 우리 아이 대학 입시 처음에 3월에는 서울대 의대 예상글에다가 점점 점점 내려갔었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A를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할 수 없지. 제가 화척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켰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교통사고 이후로 스트레스 받는게 엄청 많아요. 그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한번 실험해 봤어요. 72시간 동안 계속 안 먹었는데 계속 잠이 안 와요. 지금 먹고 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정하게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제가 의도적으로 일하려고 일한 다음에 저기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다육이를 구매할 때도 사실은 하나 있는 것 보단 두 개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두 개로 만들어 놨던 아까 이것처럼 저 뒤에 있는 애예요. 걔랑 같은 거에서 두 개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들도 이 위에 올려 놓으면 되죠. 이렇게 얘들도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다육이 또는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실수로 내지는 원래 이쪽 뿌리에는 약하게 없는 거를 했을 때 아니면 잘못 잘랐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분무해 놓든가 아직은 얘가 습기가 있거든요. 원예상토는 제가 또 그 다음에 이 뿌리 나오면 그때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